형 이거 라면을 들고 있어 내가 먹을게, 나 빙어 하나 싸서 먹을게 뭐야 이거? 내가 갈게요? 야, 여기 내가 갈게요? 야, 여기 자, 저희는 이현치환 지금 재재기 엄마, 준하 형의 라면 먹먹! 여기는 강아지입니다! 라면이 안 뜨거워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? 따뜻해 이렇게 추워받던 한이현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! 다음 업로드 또 만나요! 네! 우리 윤여 여러분! 사랑합니다! 또 만나요! 좋아요! 저기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방송이니까 이 맛을 좀 표현을 해주세요 아, 맛이요? 네, 맛이 어떤가요? 굉장히 네 맛있어요 아주 맛있다 네 네, 네 한번 해봐요 네, 그럴까요? 네 저도 정준하 씨처럼 먹을까요? 아니, 가능할까요? 아니, 가능할까요? 아, 네 엠씨미 되게 재밌으시다 고소하고 걸쭉한 들깨칼국수 국물이 아주 끝내주겠는데요? 후루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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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! 김치 싸가지고 후루룩! 한번 해줘! 봐라! 왜 화를 내! 왜 화를 내! 왜 화를 내!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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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왜 화를 내! 올려, 싼 다음에 후루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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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지마, 끊지마! 고장거려서? 어우, 잘 먹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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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술 먹는 사람들이 먹네, 일단 어우, 잘 먹는다 어우, 잘 먹는다 술이 제일 웃겨 원래 분들 들은 게 얘기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 이거 준하 형 얘기 아, 날개를 펼치네, 막 김치로 뭐? 나와요, 형 나오라고요 또 시작됐다, 지금 또 시작됐다 유재석 나와 나오라고 아, 뭘 다 먹었어 어떻게 해, 두 젓가락 남았어 형 아,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마지막, 와 마지막 저거 먹으면 자, 몇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아, 뭐? 어우, 나 진짜 짜장면 보고 이렇게 눈물이 날 거 같은 거 처음이네 어우 흠 나 아, 정말 이 맛 때문에 마라도를 Bhage Ha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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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g aslında59 아, 진짜 짜장면 먹으면서 이렇게 먹이면 이런네 부추장 죄송합니다 제가 배워봐서 메뚜도 없이 그냥 먹었네요 가자! 앉으세요 Feuer 이렇게 안 불어야 돼 야 이거 먹어 라면을 좀 말아야지 야 하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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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칠이야 먹어라 맛있겠다 다음번이야 다음번 와 빨리 자 먹겠습니다 야 역시 엠티는 라면이야 국물 좀 드세요 드디어 먹어보네 지금 이거 먹게 너 너무 많이 넣었다 야 라면 먹고 뭐 할거야 게임해야지 우동을 게임 채널로 만났어 게임 채널로 만났어 게임 채널로 만났어 아 나 진짜 아 진짜 참치랑 모르니까 너무 맛있는데 아 아니 어디들 갔다왔어 다 끓였어요 다 끓였어요 재영아 너 뭐 먹냐? 아 재영아 재영아 김을 싸먹어요? 근데 김 싸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김 싸먹으면 하정우 씨 먹방 보여줄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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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진짜 무슨 미어캣이야 뭐야 내가 지금 하하하하 아 나 진짜 하하하하 이거 뭐야 무슨... 해야 blah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대충 먹고 가자 & 아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야, 야, 수용차. 오, 저런 거 아니야? 아니요, 저거 좋은 차 아니에요. 아, 뜨거워. 이제 꼬부가 와. 꼬부가 먹자, 꼬부가. 잘 먹었습니다.